아유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오케이! It's up! 안녕하세요 대도하는 영어는 왜 자꾸 쓰시는지? 오우! AR 이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이 만난 사람들 윙테브의 MC 박지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윙케이드를 빛낸 최고의 스타들과 함께합니다 이분들을 한자리에서 모일 수 있다니까요 정확히 느끼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 특별한 만남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분부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! It's up! 어 안녕하세요 오케이 이거 이선소독 철저히 안녕하십니까 오케이 처음 오셨는데 첫인사 한 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? 아우 첫인사 어 인사가 영어로 뭐지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R입니다 어 윙케이드를 어 다시 마주하게 됐다 그런 그런 어 이런 땡킹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오케이 어 인사가 역시 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또 신곡이 어 2021년에도 전 세계를 강타하셨습니다 어 도대체 왜 AR에게 열광하는 이유를 아실까요? 어 It's It's mine 다 내 덕분 Right 어 어 그 말은 즉슨 Because 내가 잘했기 때문 Well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뭔가 열심히 성과를 얻어냈다 그런 Talk to you Talk to you 이제 이건 제 사적인 질문인데요 이거 그 대도하는 영어는 왜 자꾸 쓰시는지 어 아 영어를 하실 거면 다 영어로 하시고 근데 이제 약간 초보적인 단어들만 쓰셔가지고 안 됐지 네 처음다 형 이런 이건 인생은 퍼펙트하지 않아요 어 그거 뭐야 It's competition Right? No 인생은 Life is not perfect 다 배워가는 거예요 천천히 Easy한 English부터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나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런 이런 thinking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참 자신감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윈티에이드를 빚는 캐릭터로 뽑히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? 뭐 그거는 이제 저의 자신감 자신감 열정 뭐 그런 게 아무래도 저의 이런 이 피니쉬한 이 모습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완벽한 저의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또 여러 도와주신 여러분들께서 네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건 저만의 작업물이 아니다 보니까 네 고를 때 요럴 때는 조금 겸손해진다는 점 sorry 네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라이브에 강한 AR 어 그런데 신곡 무대가 MR이 아닌 AR이었다는 소문이 이렇게 자자 논란도 있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우 오우 이것은 이제 아 그런 논란이 왜 있냐 그리고 잘해서 응 이름은 AR인데 왜 진짜 AR을 들고 하지 약간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어 그건 좀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또 있었던 거고 저는 뭐 그런 식으로 AR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 역시 네, 아우 멋지신 것 같습니다 올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꼭 하고 싶으셨던 말이라든지 생연한 사람이라든지 혹시 있으신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윙방님 윙방님 너무 재밌어요 윙방님은 소심하고 뭔가 되게 아기자기한 베이비 같은 모습이 너무 큐트해요 그런 게 매력 포인트 얘기해 드릴 수 있고 우리 지훈 씨는 뭔가 이제 그냥 묵묵히 자신의 이런 로드를 걸어가는 그런 게 참 리스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리스펙 이건 뭐죠? AR 이런 거죠 에이, 이 정도는 한 번 잡았지? 체크 오케이, 마! Nice to meet you 아, 이건 인사학교구나 네, 그럼 AR에 이어서 발라드의 최강자라는 세계관을 무너뜨리겠다 하는 우리 윙방님 모시겠습니다 아유,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실 때부터 소심한 안녕하세요 이 감정을 한가도 해주세요 꼭 또 오셨는데 오늘 기분, 텐션이 좀 괜찮으세요? 예, 기분이 좀 항상 365일 이 텐션이시잖아요 다시 찾아뵙게 됐으면 기분이 좋고요 또 이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아, 트레드 마크 죄송하고 감사함 최강다 크으p 이거를 또 제가 봤더니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, 그럼 첫 질문부터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.. 2021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죄송하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네, 역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을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게 보내서 그게 죄송하고 감사하고요 또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죄감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또 그런 민폐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 감사드린다 그런 말씀을 하여주고 싶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항상 죄송한 게 많으세요? 죄를 짓고 사시는지 저희 집안이 사소한 거에도 미안하고 배려하고 감사하다는 이게 제일 좌우명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버릇이 됐어요 눈물이 나오라고 하는데요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올해는 박지훈, 윙박, AR의 세 사람의 한 해였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박지훈, AR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? 뭐 어떻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저만의 길을 걸어갈 예정이고요 두 분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어서 어깨동부를 하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함의 의미를 두고 있고요 이렇게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네 충분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예정입니다 음 어찌님의 마음이 되게 좋아해요 네 잘 자 잘 자 우리 매일 잘 자 걱정들을 뒤로 한 채 별빛들도 잠들 때까지 아무도 널 깨우지 못할 거야 잘 자 잘 자 잘 자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오늘 초대석이 와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가면 될까요? 들어가세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기 마켓 점장 돈 내고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 마켓은요 쿨거래시 내고 안 하고요 쿨거래시 구매자가 수수료 부담하고요 거스름돈 없으시에요 돈을 더 받으니까 유의사항 확실히 인지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다양한 물건들이 많으니까 해외에서 또 이렇게 직수로 이렇게 하는 그런 물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마켓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윙교수입니다 예 그 요새들 그 박지훈 본다고 공부들 안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 그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길 바랄게요 예 윙교수의 수업은 언젠가 또 개강을 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꼭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하시고 박지훈 또 많이 보시고 안녕 네 우리 매우 여러분들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과 만난 2021년이었는데 어떠셨나요? 재밌으셨나요? 음 저는 덕분에 너무 즐겁고 행복한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매우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직 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만나는 그날을 저도 함께 기다리고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이 만난 사람들 윙터뷰 MC 박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윙케이드를 만나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새로운 추억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지 못했던 TMI 정보들을 또 알려드릴 수 있어서 되게 또 기분이 좋았고 되게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모니터링을 하고 저도 찍으면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들이었어가지고 좀 많이 배워가고 유익한 시간들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다음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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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